문균이 이렇게 오셔서 취대에 격돼서 어려운 일을 계신 감사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당립대표가 된 이후로 이 당 출신의 역대 대통령을 찾아 뵙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 행정을 찾아가면서 당의 뿌리를 발산을 하고 대한민국 오늘 만들어왔던 고수당의 자체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의무각도 정의도 찾아가 되었고 각종의 성도는 생가와 박리간도 찾아갔고 김영산대표의 생가를 찾아가면서 적인들이 이루어왔던 많은 승인받은 모든 부분을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보려고 역할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건강도 안 좋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의 내민국도 조금 지연되었는데 오늘 수술을 하고 찾아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뵙고 보니 그동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건 조금씩 회복되려 있는 것을 정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서 이런 줄은 우리가 당을 같이 가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던 우리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다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천박 당사 전당이 거의 급전식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개선하기 어려운 망설이 위기사항이 있을 때 천박 당사를 통해서 당을 다시 되살렸던 그런 과거 역사를 한번 더 해서 또 대한민국을 나누면서 또 그 후에 연전연 선선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성과에 대해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그동안 대한민국을 오늘의 경영된 나라로 만들고 많은 기여를 되어오신 분석에 대해서도 다시 대기타고를 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죠 나라로 바꿀 수 있는데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까 얘기를 할 때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량 절소로서 묵은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량대표에 있다면 그 책임 만큼 열심히 잘하셔라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량대표로서 든든하고 잘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잘하셔서 꼭 좋은 성과 웃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찾아보는다고 했더니 만나게 되면 한번 뭐 쉬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의 말씀을 전해 드렸기 정의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대략 제가 전체적으로 여야 하는 것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과거 회상에 대한 내용 말고 현재나 어떤 미래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나요? 뭐 전 전부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여당 대표로서 명의 총선을 잘 획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책임단이 있으니까 잘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나면 누가 먼저 정의하셔서 생각해볼까요? 제가 당연히 당대표가 된 다음에 당연히 찾아 뵙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환불 일정을 통일하다가 당내의 사전이 됐고 예의치 못하고 굉장히 좋지 않으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걸 미뤄섰다가 추석을 하고 찾아 뵙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아주 상당히 영향력이 큰 분이신데요. 앞으로 기대하는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런 얘기를 남는 자리 는 아니었고 덕담 그동안 안부 여쭤는 그런 자리였고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져도 권함을 여쭙는 것이 남면 아닙니다. 양국이 도래가 생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자문이라든지 의견지를 구체적으로 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를 오늘 남은 자리는 전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대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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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t단합을 매우 대단합을 대단합 차를 타고 가는 안에서 김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집행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되고 어지럽더라. 워낙 오랫동안 성도의 활동을 아주 이끌 정도로 좋더라. 또 여러 가지 영원히 모습을 해서 고생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 계속 재활치료 수습하시면서 마음이 좋아져서 이제는 국료로 다닐 것 같으면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예방하신 게 고수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덕분에 예방하신 게 고수 통합하시는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고수가 대동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말이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윤성열 대통령께서 당신이 시절에 방문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때 한 55분 정도 앉아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때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서 앉아있다가 많이 힘드신 문제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막 길어지면서 55분 정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러고 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금동안 굉장히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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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